네 잠시 광고 보면서 저도 댓글 보는 재미 오랜만에 다시 느낍니다 야 우리 브이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 저는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지금은 무릎도 아니고 어깨도 아니고 발바닥이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유 너무 듣기 좋은 소린데요 예 정말 그랬으면 좋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바람이 과연 일치하는지 여쭤보려고 또 우리의 새로운 급부상하는 다크호스시죠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하여튼 더 쉬고 오셨으니까 더 말끔해지시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3% 하면서 좀 식욕이 더 많이 늘었어요 최용석 선임께서는 3% 하면서 살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저는 잠이 줄어들면서 좀 단 게 많이 땡기더라고요 시국이 워낙 많이 늘어서 조금 수트가 타이트해졌습니다 아유 무슨 벌써 날씬하신 분이 제 앞에서 자 본격적으로 중국 증시 여쭤보기 전에요 방금 제가 오프닝 화두로 던진 거니까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발바닥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에 서서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고 시장에서도 짤이라고 하죠 어떤 사진들이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요가하는 자세가 있는데 거꾸로 서 있는 상황이고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 파는데 실제로는 이게 일반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엎드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깨가 내가 샀던 것보다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일반적인 격언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낮은 가치에 사서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사서 그리고 나서 고점을 확인한 후에 매도를 해라라는 건데 지금 솔직히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싼 기업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나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 시장에서 특히나 핫한 것들은 확실히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싼 가격은 아니다 라고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두에 대해서도 또 명쾌하게 아주 기탄 없는 대답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합 주가지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강보합과 약보합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헝다 사태가 좀 여전히 시장에서 발목을 잡았는데요 상해종합증시는 0.8% 하락한 3613포인트로 끝났고 심천은 0.7% 하락한 243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반면 항생지수는 1.3% 하락한 24192포인트로 끝나면서 전일 상승했던 걸 모두 토해내는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헝다 관련한 이슈에서 전일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거는 헝다 그룹이 위안화 채권 이자를 상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디폴트가 아니구나라고 시장이 좀 뜨거웠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약했던 거는 그런데 같은 만기 채권 중에서 위안화 채권이 아닌 달러 채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상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로이터통신에서 좀 보도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대금은 점차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겨우겨우 1조 위안을 넘기는 상황이고요 상해종합증시는 3600포인트를 겨우 사수를 했지만 홍콩 항생지수 경우에는 은행 보험 그리고 빅테크 업종들 모두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은행이나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벨로퍼들에게 대출을 해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다시 상환받을 수 없을 거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동시에 은행과 보험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던 하루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뜨겁게 8월과 9월 그리고 최근 1년 반 동안 강세를 보였던 시클리컬 업종들 원자재 테마 기업들은 오늘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라시멘트가 한 8.6% 하락을 했고요 중국 석유화학이 2.2% 그리고 수소 테마를 가지고 있는 시노펙 석화가 3.6%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그리고 시클리컬 업종들 그리고 금융업종들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은 음식료와 레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 전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30명이 찍혔어요 이 30명이나 숫자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논외로 하고 차치로 하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성마다 이동을 통제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에서 내수주가 좀 강하게 불을 뿜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해첩 미역 시가총액 77조 원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이버 정도 수준인데요 이 회사가 오늘 10% 상한가를 맞았습니다 5% 정도 가격 인상을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26일부터 모든 대리점주에게 가격 5%를 인상해라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클리컬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 그리고 기타 제조업종들이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값 원료값의 상승이었는데요 이 해첩 미역이 원료값의 상승을 가격을 전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77조짜리 기업의 덩치 해첩 미역이 상한가를 맞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귀주모태나 오량액 한 3%가량 올랐고요 면세점도 한 5%가량 올랐습니다 이런 내수주들이 올랐던 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유동성 공급 이슈 때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황 분위기를 들으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금 발바닥은 아닙니다 라고 돌려서 말했는지를 확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그래도 먹구름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은 이해를 했고요 혹시 오늘 주요 우리가 살펴야 될 뉴스 아마 요즘 중국 뉴스 헝다 빼고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헝다도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며칠간 헝다 얘기를 계속해서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제는 헝다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온기를 나눠줬다면 오늘은 또 헝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헝다 자동차와 헝다 그룹 각각 10%와 한 20%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주요 메인 이슈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2025년 9월 만기 채권 이자 위원화 채권인데 이거를 만기 이자를 지급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시장이 뜨거웠던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채권 이자는 전혀 상환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로이터통신에서 어제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약세를 좀 이끌었고요 채권계약서상에 채권 이자를 30일간 30일 내에만 지급을 하면 파산을 하지 않는데 아직 30일간의 기간은 있지만 언제 상환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게 없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좀 비슷하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조금 그거와는 결이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슈로는 부동산이냐 실물 자산이냐 아니면 금융이냐의 이슈가 있고요 실물 자산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서 부채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먼 사태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지금 디레버리즘 과정이다 레버리즘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리먼 사태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끊임없이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직접 정부가 국유화를 시키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쓸 수 있는 카드로 만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주요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헝다 사태가 부채 비율이 높은 이머진 국가들에게는 특히 이머진 국가들의 증시에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나 달러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달러 채권을 사들인 발행을 한 이머진 국가 전반적인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 과연 달러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이머진 수급에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가 요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먼하고는 비교하는 저도 기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매니저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확실히 내용은 진짜 질적으로 다르네요 다르긴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좀 많이 피곤해하는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도나도 가자를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을 눈치 보고 연준을 눈치 보고 그리고 중국 정부의 각 국의 규제를 눈치 보는 상황에서 하락의 트리거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리먼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약세로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외신도 봤더니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좀 공급하려는 소리가 있던데 이것도 헝다 사태까지 고려한 움직임인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헝다 사태를 고려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는 올해 1월 증시의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게 만들었던 거는 유동성 축소를 조금 빨리 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12월부터 시작할 거야 지금 메인 이슈인 반면에 중국은 올해 1월부터 이런 테이퍼링과 비슷한 것들을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조금씩 조금씩 축소를 했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유동성 축소를 했지만 갑작스레 9월 들어서 유동성을 좀 늘리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최근 5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은 자금에 유동성을 투입했다입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죠 최근 5거래일 동안 5600억 위안 규모의 역 rp를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5600억 위안 정도의 규모를 계속해서 공급을 했는데 하루 평균 1000억 위안 정도입니다 하루에 한 22조 원 정도 수준인데요 중국 경기 전체에서는 1200억 위안 약 우리 돈 22조 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준은 아니지만 이 rp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유동성 공급을 했어 그런데 그 수단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역 rp 매입이라고 하는데 이 rp라는 건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 채권을 사드릴게 하면서 공급을 하는 건데 이 채권을 사면서 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채권을 사느냐 이게 바로 지방정부들 채권인데요 혹은 은행들의 채권인데 이 지방정부들 혹은 은행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들의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그들의 유동성에 숨통을 튀어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은행들이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시중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인민은행이 5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큰 폭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돈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왔고 그거 덕분에 내수주들이 특히나 오늘 강세를 보인 게 아닐까 시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국도 역시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이나 정부 차원의 노력들은 간간히 엿보여서 저도 내심 더 크게 악화되거나 시장에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주진 않겠다라는 믿음을 갖고는 있는데 아주 관련된 내용 최신 것까지 업데이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따뜻한 미국 증시 얘기 좀 해볼까요 미국 증시 주가 지수는 어땠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마어마하게 따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일 미국 증시는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미국 선물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헝다 이슈가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또 하락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지만 전일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다 빨갛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 상승한 34,764포인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은 1.04% 상승한 15,052포인트 S&P500은 1.2% 상승한 4,448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크게 헝다 이슈도 있었지만 FOMC의 불확실성이 거쳤다가 좀 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FOMC에서 그동안 예상을 하고 있었던 수준의 FOMC가 나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악재가 이미 나왔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시장은 좀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특이했던 거는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상승폭이 어느 정도 다우나 S&P500 대비해서는 조금 약했다 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지난 2분기까지는 기업들의 바이백 자사주 매입이 역대 최고의 두 번째 순위였다 정도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이런 바이백이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금이 인상이 된다면 바이백 규모가 줄어들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린 동력은 어느 정도 소멸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우려가 나온 것 같고요 반대로 시클리컬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입니다 에너지 업종 금융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금융 업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치 10년 물 금리가 1.4%를 넘어섰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조금 강하게 10년 물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fomc에서 내년에는 1회 금리 인상을 하고 내후년에는 3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라고 점도표를 제안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고 이거 덕분에 미국치 10년 물 금리가 1.4% 위로 올라왔는데 미국치 10년 물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 트레이더들은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 입니다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기는 하지만 10년 물은 장기 채권이지 않습니까 장기 채권을 매도하고 단기 채권으로 몰려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을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구나 안전 자산을 선호해야 한다라는 이슈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시장에서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좀 강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 트레이더들의 보는 눈이 조금 더 정확했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이 내심 발목이면 좋겠고 무릎이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깨 부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머리를 지난 어깨일지 아니면 아직 머리를 앞두고 있는 어깨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싼 구간은 아니고 모두가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금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은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좀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미국도 이제 의회가 한참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바이든이 의회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연준의 fomc가 지나고 나서 시장에서 제일 메인으로 화두되고 있는 게 셧다운입니다 셧다운이라는 거는 각국의 정부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게 되는 일인데 51개 각 주에서도 손을 놓게 되는 업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잘 돌아가겠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일을 안 하는 동안에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동안에는 소비가 위축이 되는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셧다운이라는 거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세 번을 경험을 했어요 특히나 멕시코 장벽을 세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증액을 해라라고 했을 때 셧다운이 들어갔고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회가 약 35일간 쉬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오바마 정부에서 오바마 케어를 좀 도입을 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티격태격했고 16일간 셧다운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재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눈치를 보는 구간에서는 셧다운 또한 시장의 어느 정도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셧다운에 대한 내용은 부채 한도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부채 한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채가 너무나도 많다 부채를 조금 더 상향하지는 못하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부채 한도를 증액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지원 자금까지는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어라고 조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9월 30일까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9월 30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가 주요 논리입니다 이거는 경제에도 영향을 꽤 미칠 것 같은데 결정은 언제쯤 나는지는 모르시나요 9월 30일 날 합의가 기한이고요 그때 합의를 하지 못하면 셧다운에 들어간다인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합의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따라서 셧다운 기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FOMC 관련해서 살짝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어떤 점도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FOMC는 GDP, 인플레, 실업률 이런 쪽에서는 또 다른 언급이 있었던 건 없나요? 특히나 성장에 대해서 조금 축소를 했던 게 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지금은 정점을 살짝 지난 듯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부스터샷 또 추가적인 부스터샷까지 고려를 할 정도로 코로나가 쉽사리 잡히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고용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GDP 성장률을 7%대에서 5.9%로 하향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일반적으로 최근 20년 동안 2%대 성장을 했었지만 지금 7%대 혹은 5.9%대 성장을 얘기를 하는 거는 전년 대비해서 기조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한 6% 후반에서 7% 정도의 성장을 이뤄내야만 평균적으로 2.3%에서 2.5%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치를 어느 정도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 게 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상 한 차례 그리고 내후년에 금리 인상 세 차례 총 내후년까지 4차례 약 1%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냐 금리 인상하는 속도가 빠르냐입니다 금리 인상은 시장의 경기가 어느 정도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칫 금리 인상을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하게 된다면 시장이 테일 리스크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나오는 수준을 보고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주요 메인 이슈인데 성장의 7%대 성장이 5.9%로 주저앉는다 그렇게 된다면 일부 지금 미국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것도 점도표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면 그리고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동시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투자자들은 진짜로 내년에 금리 인상 1회 그리고 내년 중반까지는 테이퍼링을 모두 완료할 거야라는 베팅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온도 차이가 조금 확연히 다르다 지금 시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게요 미국의 연준이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가치의 영향이 바뀌는 것이고 그럼 달러 가치가 위상이 달라지면 우리나라 환율도 또 변화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원달러 환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원달러 환율 박스권 매매는 지향하셔라 차라리 차트를 보실 거면 달러 인덱스를 보셔라 달러 자체의 강세를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수출입 통계를 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외적인 요인이 대표적인 게 북한과의 관계 등이 될 수 있겠지만 중국 위안화와의 상관계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건 첫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 두 번째가 수출입 통계 정도로 요약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전일 대비해서 달러 환율이 1원 정도 올랐습니다 시장과 아주 밀접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출렁이고 각각 약보합과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환율은 1원 정도 올랐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를 7거래일 연속 현물 매수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려심이 깊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혹은 현금화 혹은 달러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헝다 이슈가 시장에서 메인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부채가 높은 국가 부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오고 동시에 환율 달러에 대한 매력이 상승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러니까 미국의 화폐 달러가 시장에 쏟아지는 속도가 점점점점 줄고 그리고 각 국가의 화폐의 가치는 그 국가의 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가의 화폐 가치가 희소해진다 화폐 값이 더 오른다라는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을 미국이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세 차례까지 한다라는 거는 달러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강세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이하게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최근에 금리를 인하한 국가들 이슈를 체크해 보시면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환율이 폭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그 국가의 체력에 맞춰서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그 국가의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은 그거에 좀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는 있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완전히 터널아운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온다 그러면 달러 자체의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구간 동안 원화가 같이 강세가 나올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 그냥 여담인데요 저희 학계에 있는 교수들한테 그런 질문을 저희들끼리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종합주가지수의 금리와 환율 중에서 어느 게 더 종합주가지수 추세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 했더니 학계에 계신 분들은 금리보다 환율에 더 방점을 찍으셨고요 그리고 대학교 선후배들 금융권에 비슷한 업종에 계신 분들께도 똑같이 우연한 자리에 한 5, 6분 계신데 여쭤봤었어요 종합주가지수 변화에 더 큰 모멘텀 역할을 하는 게 금리 변할까요? 환율 변할까요? 했는데 거기에서도 환율을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여쭤본 이유가 환율은 우리나라 기업의 실질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금리 변화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이나 이쯤 본격적으로 환율의 추세가 달라질 텐데 그것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환율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는 거가 일단 첫 번째로 금리를 간단하게 짚으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돈을 못 버는데 꿈만 먹고 사는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혹은 큰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할인해서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리스크해지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의 경우에는 환율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환율이 오르면 장기적으로 수출액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우호적인 영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여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할 때에는 원화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차원에서는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될 것으로 전망하는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 더 오르는 구간 원화 약세인 구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아주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세요 원고가 있다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도 똑같습니다 원고 없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다 즉흥질문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들 하여튼 저희 3%는 저런 초절종 고수분 아니면 절대 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시간 채팅창에 아무거나 궁금하신 거 기탄 없이 물어봐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진성 님께서 미쳤네 와 하면서 놀라 해주시네요 자 오늘도 아주 명쾌한 해설 감사드리고요 제가 날짜가 이상하게 잘 안 마주쳐서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 잘 못 뵀어요 화면으로만 빼고 앞으로 직접 뵙고 저도 가르침을 구할 날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뭐 또